우리는 음악을 듣고 있다 나는 방을 청소하지 않았다 그는 소설을 쓰고 있다 나는 음악을 들을 것이다 그 애는 음악을 듣고 있지 않다 그들은 방을 청소하지 않을 것이다 그 애들은 방을 청소하고 있다 그 애는 소설을 쓰지 않았다 Nó đã không viết tiểu thuyết 9 그는 소설을 썼다 우리는 음악을 들었다 그는 방을 청소하고 있지 않다 저는 소설을 쓰지 않을 거예요 제가 안 읽는 것이다 제가 안 읽는 것이다 저에게 안 읽는 것이다 제가 안 읽는 것이다 감사합니다.